안녕하세요 여러분, 클로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2주만에 티켓팅에 성공한 돌체테리아의 식빵들을 가지고 왔어요. 먹물 치즈 식빵, 바질 토마토 식빵, 녹틸다 냉장한 거, 핫도그 식빵, 흑떡흑떡 식빵, 그리고 녹틸다 냉동한 거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같이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핫도그 식빵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같이 먹어볼게요. 차가운 녹티다 식빵 고춧가루 오징어 식빵 막물치즈식빵 소스 소스 닭은 Franklin 통 وت솟게 무 흑떡 흑떡 식당 너무 좋아 생각보다 깜짝깜짝 계란 쫄깃쫄깃 바질토마토 식빵 바질토마토 바질토마토 얼린 녹틸다 식빵 바질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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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오징어 고소한 식감 고소한 식감이 좋아요 너무 고소한 식감 고소한 식감 잘 먹었습니다 끝